이제 더 살 수 있는 고판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이면 좋은데 데려가야겠는데 안 살거에요 고판 잔뜩 있는데 보여져가지고 안 살거에요 오 여기 보인다 가격도 싼데 이러고 막 이러고 사면 또 살텐데 그니까 안 싸잖아요 근데 고판 예 요새는 많이 비싸져가지고 고판 안 싸져도 싸요 저기 동묘에 있는 그 매장 가보셨어요? 지하에 있는 거 지하에는 안 가봤어요 1층에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가 지하까지 확장을 했다 왜 알려주시는 거에요 도대체 저판에 또 있길래 저도 안 가봐서 거길 아닌가 예전에 우리 작업실이 그쪽에 있었거든요 동묘 우리 작업실 바로 근처였으니까 그때는 거기 살았는데 지금 가보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면 돈 써요 아우 악몽이야 장소가 거기 가면 진짜 돈만 돈만 엄청 써가지고 예전에 팽이 쌓여있는 거 보고 잠깐 눈돌아 봤다 팽이 팝플레이드 팽이 진짜 많이 팔아보았는데 그냥 테레비에서 틀어주고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나 맞아요 그래 뭐 테레비에서 틀어주고 별별 팽이들 다 나오는 거고 세트에만 있는 팽이가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니까 결국 해외에서 갔어요 어흠 아 이거 점점 찍으시고 친했구나 그것도 방법인데 응 역시 이쪽 귀 등을 나오잖아 저기 이렇게 아우 안 보여 큰일 났네 아으 응 깨끗하게 재밌어 앙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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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